손목에 힘을 줘보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며 임팩트를 맞추며 손목에 힘을 줘보기 시작합니다 몸이 어느정도 풀렸다 싶어서 소던트 스매싱을 가볍게 뛰어보는 세티아와 선수들의 웜업 영상을 편집하면서 신기하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선수든지 다 비슷한 방식으로 웜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 복식의 고인물 아싼 세티아와 선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여름에 힘을 줘보려고 합니다 모니터스의 고인물을 가볍게 뛰어보는 세티아와 선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으로 인상에 힘을 줬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기서 누구도 테니든, 이곳은 바로 인상에 힘을 줬습니다 이곳은 2위에서 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레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빛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이 오르는데 오래걸리는 허리와 어깨스윙을 최소로 하면서 손목의 임팩트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가볍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비자서도 힘을 빼고 굉장히 부드럽게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볍다. 아웃더위 쳐다도 안 보고 버리는 클라스. 흐느적거리는 것 같지만 스매싱 임팩트는 정확히 맞추는 아싼. 서비스 보충 연습하는 세티아 안을 두고 쿨빠이 하는 아싼. 아웃더위 쳐다. 아웃더위 쳐다. 아웃더위 쳐다. 아웃더위 쳐다. 아웃더위 쳐다.